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 실제로 이렇게 개편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안동은 놀이 문화가 상당히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남성 중심의 차전 놀이와 여성 중심의 노다리 발기입니다. 남성 중심의 차전 놀이와 여성 중심의 노다리 발기를 세계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올해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 역시 거리형 축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해 처음으로 탈춘 페스티벌이 거리형 축제로 전환됐는데 시도는 좋았지만 콘텐츠면 또 관광객 모객면에서는 많이 부족했던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안동의 축제를 어떻게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축제는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는 기여했지만 축제가 강변에서 개최됨으로 인해서 도심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도심으로 옮겨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를 했는데 공간의 부족 등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간을 두 배 이상으로 대폭적으로 누렸고 부족한 콘텐츠 부분을 상당히 많이 채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민속축제의 대표축제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안동의 굵직한 숙원사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움직임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구상도 좀 밝혀주시죠. 정말 안동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가산업단지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생명산업단지는 약 4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는 8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3만 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연구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치가 되었다는 기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안동시의 새로운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금까지 안동댐은 안동시민에게 애물단지였습니다. 이제 안동댐이 우리 시민에게 보물단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끔 규제가 풀린과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차근차근 고민해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꿈이 현실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